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철강을 자동차와 함께 불공정 교육 분야로 꼽은 데 대해 관련 업계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. 철강 업계는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수출액이 4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30% 줄었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수출되는 물량도 전체 2%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전체 3.5%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